안녕하세요 아빠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지? 엄마가 가끔 아직 통화하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혼자 버티면서 종일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엄마, 엄마 챙겨주는 가장 가능한 우리 만내들이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해 아빠는 늘 당선하고 대려하는 그런 미치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마음속에 항상 있지? 그래서 우리 아들 긍정적으로 성실히 잘 시대기가 된다 그럼에도 누구야 보고 속상한 마음이 혹시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인지 와야돼? 때로는 인생이 무도치 않게 풀어갈 수 있어 그때마다 가르치기 위해서 싶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엄마가 생각할 때는 효도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너가 선택한 삶을 바쁘지 말고 건강하게 깔끔하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번 원 공백 팬미팅에서 팬분들과 멋진 시간 보냈으면 해 조겸왕 파이팅! 세븐진 파이팅! 세븐진 파이팅! 세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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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세븐진 세븐-